표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4장입니다. 4장 내용들을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놓고, 첫 번째 dimension. 이걸 우리가 tuple이라고 이래요. tuple. tuple은 이렇게 가로가 있고, 가로 사이에 뭔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달랑 2개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개, 4개 개수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imension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dimension 첫 번째 거, index.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에요. 0번의 것을 얘를 바꾼다. 250으로 하면 error가 뜬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dimension tuple은 immutable 합니다. mutable과 immutable 차이처면 좀 볼까요? mutable, immutable. 적어뒀었나요? 적어뒀었나요? 없군요. mutable, mutable은 mutable ones are those those those, 뭐라고 되나요? which can be changed changed their values 그러기보다 of which values can be changed 이게 mutable이에요. mutant 변종을 mutant라고 그러잖아요. mute mute가 변하게 한다. able은 할 수 있다. mutable 변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immutable은 뭐예요? immutable은 임은 아니죠.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immortal이 생각나네. immortal immortal이 누구예요? imm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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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모르겠다. immortal은 madmax 영화에 악당으로 나오는데 mortal은 mortal에는 사라진다. 죽는다. 임은 아니란 뜻이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immutable은 변할 수 없단 말이죠. immutable immutable한 것들과 immutable한 것들도 있어요. mutable mutable한 것들 중에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list 그리고 조금 전에 곧 보게 될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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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mutable입니다. 그리고 immutable한 것이 immutable 이것은 조금 전에 봤던 tuple tuple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ints 나의 ninth 들 이런 ints en школ ints 유증 nts 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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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있는 메모리 주소와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그 원래 있던 짤이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개비지 컬렉션 해서 나중에 청소차가 와서 그 메모리 공간을 치우죠 그래서 immutable 입니다 그리고 예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immutable 이라서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even numbers 볼까요 range 라는게 있어요 range 랜지 랜지도 빌트인 펑션입니다 argument 가 두개가 필수고 그리고 세번째는 옵션이에요 range 보시면 이렇게 펑션이 클래스 랜지 에서 뭐 클래스 랜지가 나와있고 그래서 랜지 뭐 베이스들 start stop 있고 다음에 옵션을 하게 스텝이 옵션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멈추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range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래터네요 range 오브젝트가 뭔지 요것도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일단 뭐 간단히 보자 그럼 얘가 start 2가 start고 11이 끝나는 지점이고 스톱이고 얘가 스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2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단계씩 출력을 하는 겁니다 2 4 6 8 10 이해되시죠 그 예요 그 다음에 plus number 세번째 얘를 볼까요 plus numbers 보시면은 range 1에서 6 입니다 그럼 1에서 6 까지 얘가 리턴하는 건 뭐예요 얘는 1에서 6 까지의 range 오브젝트를 리턴해요 그죠 그것을 다시 리스트 펑션에 집어넣습니다 얘네들 다 빌트인 펑션이에요 렌지도 빌트인 펑션 얘도 빌트인 펑션이 되는거죠 얘가 리턴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턴 값이 리스트의 인풋 값이 되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그죠 인풋 앤 아웃풋 인풋 인풋은 아 아규먼트를 말합니다 아규먼트 되고 아규먼트가 인풋이 되고 다음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말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에요 아웃풋은 리턴드 밸류 리턴드 밸류 리턴드 밸류에서 리턴되는 값들입니다 펑션 다 펑션 얘기입니다 인펑션 인펑션 펑션에서 인풋은 아규먼트이고 아웃풋은 리턴드 밸류 그래서 얘가 range의 아웃풋이 리스트의 인풋 된 거에요 이해 되시죠 그죠 range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numbers 하면 리스트가 넣겠죠 얘는 list에서 1부터 2,3,4,5까지 넣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range의 그 자체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 얘가 뭐가 나올지 볼까요 다시 실행시키면은 결과 요렇게 나왔어요 range 16 그대로 나왔어요 프린트 재밌죠 이거 문자 1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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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따가 다시 리턴 하면은 요렇게 둘 똑같이 나오죠 위에 것도 이렇고 밑에 것도 이렇잖아요 근데 위에 얘는 range 오브젝트 입니다 그리고 얘는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입니다 보기는 같아도 서로 정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 range 오브젝트는 언제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할 거에요 eat trouble 과 not eat trouble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eat trouble 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좀 이따 비슷한 이야지는 올 테니까 다시 한번 그때 설명 드릴게요 푸드 푸드 파이썬 마이푸드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뭐냐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푸드 마이푸드 만약에 0에서 부터 1까지 그러면은 얘만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2까지 요렇게 하면은 얘와 얘가 들어가죠 간단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가 얘만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하면은 얘와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요 얘는 1에서 3까지 요렇게 있고 같은 의미죠 근데 3은 없어요 지금 현재 3이 없는데 에러가 나지 않나 에러가 날 것 같은데 볼까요 다시 한번 얘를 수수글스에 넣고 따닫다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니까 어 그러네요 에러 러닝... 어어어어어어어어 에러는 안뜻습니다 print friends 다시 끄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되요 동작이 하는군요 그래서 1에서 2, 3 입니다 1, 2, 예, 예 만출력한 거에요 만약에 이게 없이 요렇게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니까 3번 엘러먼트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100% 에러가 뜹니다 이런 것이고 여기에 인덱싱 이라고 표현하는 거에요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밑에 마이푸드에다가 append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했을 때 append는 append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메소드로 적혀 있죠 그리고 얘는 리스트의 인스턴스에요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카놀리 그리고 브랜드푸드에는 append 아이스크림 append는 붙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다른 길어 넣겠죠 만약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또 달라요 이 경우에는 프렌즈푸드가 마이푸드와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프렌즈푸드에 들어가 있는 값은 이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 주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차이쯤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stack과 heap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 기억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copy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렇게 하면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인트라고 혹은 레퍼런스라고 나중에 용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레퍼런스에요 레퍼런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주면은 이때는 레퍼런스가 아니라 copy가 됩니다 레퍼런스가 무엇인지는 그것도 좀 정리를 좀 할까요 레퍼런스는 뭐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다 밑에 탭 5번입니다 5번 탭에다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레퍼런스에 대한 주소 주소를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요 용어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자를 볼까요 매지션에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포 문장이 나왔네요 포 문장 포 이걸 이틀레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이틀레이션 이틀레이션은 뭐냐니까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룹 아이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것을 이틀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매지션즈라는 데이터 타입 얘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죠? 리스트는 이틀레이션을 합니다 이틀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했었죠 프로토콜을 했었는데 음 정리할까요 포 점점 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틀어벌스 이틀어벌스는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프로토콜 얘기했죠 그죠? 인 뒤에 오는 것은 데이터 타입스 which 이걸 임플멘트라고 표현해요 임플멘트 임플멘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틀어벌 프로토콜 헤아릴 수 있는 뭔가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인 뒤에 인 뒤에 인 뒤에 오는 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 펑션의 아규먼트에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사이즈드 이틀어벌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포 인에서도 인 뒤에 오는 것은 아규먼트와 마찬가지로 펑션의 아규먼트와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것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고 그 특정 프로토콜이 뭐냐니까 이틀어벌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이틀어벌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이틀어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되시죠? 자 다시 그래서 이 들어오는 것은 매지션 들어왔을 때 매지션의 타이틀 남은 똑같죠 그 다음에 민 맥스 민 맥스 얘는 빌트인 펑션들입니다 그냥 빌트인 펑션 아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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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디지트 민이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스포츠 레스덴 티 라고 하는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뭔가만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 이 디지트 이 리스트 말이에요 리스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값들이 방금 민에서 봤던 이러한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포츠 레스덴 티 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서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금 그 프로토콜은 뭐냐니까 서로 비교할 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1과 2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2와 3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할 수가 있죠 그죠? 썸은 뭐가 들어갈까요? 썸 썸은 이 트러블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트러블 이 트러블은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 첫 번째 거 가져오고 거기다가 두 번째 걸 가져와서 더하고 거기다가 세 번째 걸 가져와서 더하고 거기다가 쭉쭉쭉쭉쭉 어쨌든 하나하나씩 집어 나갈 수가 있죠 그죠? 리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썸의 이 트러블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재밌죠? 흐흐흐흐 재밌나요? 플레이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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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얘가 리턴하는 것도 리스트입니다 그죠? 리스트 다음에 스퀘얼 볼까요? 스퀘얼 이거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스퀘얼 스퀘얼 해서 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이만큼은 익스프레션이에요 얘는 익스프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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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익스프레션 active steps nick orp 2 4 9 게 파이썬에 없던 거에요. 없던건데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펑시널 프로그래밍에서 가져온 기법입니다. 원래 파이썬에 있던 기법이 아니라. 자 해서 이것 자체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출력해볼까요? 저도 출력 안해봤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자리에 넣고 출력하면 뭐가 놓을까요? 뭐가 놓을 것도 같고, 에러가 뜰 것도 같고 자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Generate Object라고 되어 있어요. Generate Object. GenExpression 되어 있어요. 그럼 Generate가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Generate Object가 이 자리에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Generate Object를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딱 둘러쌌우니까, 둘러쌌우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Generate Object는 뭐냐 하는거죠. Object는 Object인 것 같고, Generate는 Generate는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Object입니다. 뭘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return 변감입니다. 이게 원래 파이슨에 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스케일 같은 언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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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